1. 주의 신의 능력 1. 주의 신의 능력 1. 주의 신의 능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수의 죄인이 사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금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담배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경찰 훈련기원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찰 훈련기원의 이름은 가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훈련 성적도 우수했고 굉장히 거리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민척하고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경찰견으로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경찰 훈련기원 가벨이 결국은 경찰 훈련기원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탈락했는가? 그것은 이 가벨이 너무나도 사교적이고 또 아주 이렇게 좋은 밝은 상냥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범죄를 탐지하고 정찰에 투입되어서 정찰 업무를,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 경찰견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하는 그 임무에 이 가벨은 너무나도 사람을 좋아하고 막 달려드는 그런 개였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이유죠. 그런데 아쉽게 탈락한 가벨의 실업경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호주의 주지사에 관사가 있는데 이 관사견으로 뽑히게 된다고 해요. 가벨의 입장에서 보면 관사견, 정찰견이 아니라 관사견으로 뽑히게 된 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가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행복한 터부나도 행복한 그러한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 그것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선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쩌면 이 질문은 무엇이 옳은 삶인가 라는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질문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은 삶이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생 동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어떠한 삶을 사셨냐 하면 자신이 필요한 곳에 가셨던 삶을 사셨고요.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셨던 이 방법이 가장 옳은 삶의 모험이고 피곤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명적 전쟁의 열 번째 이야기 그리고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장비죠. 성령의 검 여섯 번째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영적인 진리를 발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명적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만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어제 지난주에 했었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검과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됩니다. 이 검이라는 것과 말씀의 연관된 이미지 이것은 바로 개시록 1장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희깃게 비추는 걸 같았습니다. 네 좌우에 날선 검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왔다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 크리스도께서 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좌우에 날선 검 그것이 바로 검과 말씀의 연관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입에서 선보되는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바로 그 기록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 검과 말씀의 연관인인지는 알겠는데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읽은 것처럼 보회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하실 텐데 그분은 누구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가 성령이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주신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곧 진리이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진리라는 이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령의 범위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가 갖춰야 할 무장 즉 전신각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전신각주의 처음과 지금 오늘 마지막 아이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이 무엇이었어요? 진리의 호리티라고 했죠? 진리의 호리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범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가 성령의 말씀이라고 여기까지 지금 나누었는데 이 진리의 호리티가 처음이고 성령의 범위,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이 마지막 아이템이라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곧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의 실체는 이 싸움의 실체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으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무엇이 옳은 삶이냐 어떻게 옳은 길을 걸어갈 것이냐 나는 어떠한 가치판단 가운데에 무엇이 도대체 옳은 방향이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질문 무엇이 옳으냐 이 질문이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가장 흔들리고 있는 문제라고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것이 무엇이 옳으냐 도대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사단방위가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진리가 참이고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 속삭이는 거짓 유혹이 이것이 맞는 길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영적 전쟁 그 본질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학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 허리띠에 대해서 나눌 때도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창세기 3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교활한 뱀이 있었어요. 그 교활한 뱀이 여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들이 있는데 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먹어도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하죠.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정말 먹어도 안 되냐? 물으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러자 이 뱀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아니야. 죽지 않아. 안 죽을 거야. 먹어도 된다라고 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어도 죽느냐? 먹으면 죽느냐? 먹어도 죽지 않느냐? 먹으면 죽는다고 누가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런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뱀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마귀의 거짓이 맞는 것이냐? 늘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부터 이어진 그 영적 전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도록 만듭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분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조금 못마땅해 하신다라고 지금 마귀가, 삼탄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불공평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많은 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불공평입니다.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수 있대요. 불공평의 뇌관이 딱 터지게 되면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사람이 견디질 못하죠. 하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 그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원천 봉쇄당한 것 같고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구나. 아, 마귀의 거짓이 그게 옳은 말이구나. 그게 진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속과 넘어가고 그것을 콜라 까먹어가지고 쫓겨나게 된 것이죠. 가령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 너 교회 다녀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질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다녀서 내 인생이 뭐가 그렇게 좋아졌냐?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나를 봐봐. 나는 내 시간 다 내가 쓰고 잠도 자고 또 내가 공부할 거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열심히 내 시간들을 잘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나를 봐봐. 부러운 삶을 살잖아. 너도 난 부럽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나는 왠지 믿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그런 대적을 받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불공평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여기도록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역적 싸움의 봉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이 거짓의 호성을 찌르고 이 거짓의 속임수의 유혹들을 베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에 근거한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붙잡고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범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실체는 바로 진리와 거짓, 무엇이 오르냐, 무엇이 진리냐라는 이 싸움인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범을 들어야 한다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범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정말 마귀의 그 거짓, 그것을 회파할 것인가 우리가 이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개혁기정 버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며 좌우에 날선 검, 우리가 아까 표현을 받은 것처럼 개시록 말씀처럼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며 우리가 혼과 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관절과 골수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육 우리의 전 존재를 영적으로 찌를 수 있고 영적으로 뵐 수 있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벌거벗은 것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정말 예수, 크리스도로 다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 앞에 벌거벗은 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검은 찌르고 쪼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검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검의 두 가지 작용, 검의 두 가지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검은 찌르는 일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은 어떠한 역할을 해요? 자릅니다. 배워낸다는 것이죠.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는 것이 바로 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찢어야 마귀의 거짓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또 어떤 부분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배워내야 마귀의 속임수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우리가 찔러야 합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육신을 성령의 검으로 찔러야 합니다. 나의 육신을 성령의 검으로 찔러야 합니다. 갈란스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자,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욕망, 성령의 소유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소유,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과 사망의 비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욕망을 거슬리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그 진리,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도대체 옳으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에 그런 공격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 마귀의 심장부에 우리의 칼을 성령의 검을 꽂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 머리를 만져주는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형제에 가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형제가,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굉장히 심각한 영국적인 전쟁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많이 힘든가 본데 도대체 어떤 일이야? 이야기를 했더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야한 동영상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이 형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한 동영상, 야동을 끊을 수 없다는 그걸 보기만 하면 굉장히 자기 자체가 무력해지고 굉장히 허탈해지고 호망해지는 것을 후회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또 탐닉하게 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어서 아내에게도 심각하게 이 이야기를 굉장히 부끄럽지만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내는 믿지 않아. 그런데 아내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보고 싶은데, 뭐 같은 말이든지 봐. 아, 얼마나 건강한 건데, 괜찮아. 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물론 이 자네는 믿음이 없고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가볍게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각방을 쓰지 말 것. 첫 번째였어요. 지금 이제 아기 때문에 이렇게 각방을 쓴다고 하는데 각방을 쓰지 말고 두 번째,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읽기도 할게, 같이.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맞추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줬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정말 이 영속전쟁의 실체를 좀 잘 꿰뚫고 발설을 통해서 이것을 좀 한번 이겨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또 갔죠. 머리 감히면서 이야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요즘 자신의 삶이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밤에 일찍 자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요새는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한 10시쯤 출근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는 그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잘 참아가고 있다. 나의 패턴이 바뀌어서 활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형제만의 고민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고민의 어떤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다 각자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라고 속삭이는 그 마귀의 심장을 찔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육신을 찔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찰스 스톨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와 싸우라. 사무엘이 아가게게 그랬던 것처럼 그것들을 조각해라. 어느 것 하나도 도망치게 하지 마라. 엘리야가 바할 선지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처리하라. 주 앞에서 조각조각 도망을다. 십스 스톨전 목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고 죄의 유혹을 상상조박 낼 때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사단이 시험을 걸어올 때에 바로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정말 힘든 그 영적 싸움을 싸워가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앞세워서? 성령의 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싸움을 싸워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대복음 4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광야로 내보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주님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예에서 빵이 되게 좀 해봐라. 이런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내세워서 성령의 검을 앞세워서 그 마귀의 시험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앞세워서 그 시험을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영적 전쟁을 치르실 때에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범인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악이, 사단은, 마귀는 거짓의 악이는 진리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그래서 진리인 성령의 범이 그 가운데 닥쳐올 때에 성령의 범이 밀고 들어올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다른 무기가 아니라 이 성령의 범을 들고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범을 가지고서는 결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성령의 범으로 찌를 때에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박의 유혹은 파괴되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검의 또 다른 용도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합시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성령의 범으로 배워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요, 육체의 욕망 나의 욕심을 성령의 범으로 찌르고 두 번째는 나의 상처와 아픔을 성령의 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배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은 그야말로 냉혹하죠. 그래서 나의 아킬레스번을 파고듭니다.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 상처, 그 아픔을 터뜨리고 만다는 것이예요. 프리실라 샤이로라는 분이 쓴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골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적이라면 온갖 기회를 틈타 묵은 상처들을 끄집어내고 상처를 준 사람들과 사건, 상황까지 생생히 기억하며 되새기도록 할 것이다. 분노와 원안으로 완고해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감옥에 합쳐 나오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이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우리의 원수, 마귀 우리의 적인 이 원수, 마귀는 바로 이 공격을 이 전략을 쓴다는 것이예요. 고립교구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요.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부 시나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를 분신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 대한 사랑을 낳은 얘기를 권한합니다. 내가 판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에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쓴 자신의 어떠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자신이 사도직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사도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막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권위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자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만 해도 바울은 정말 마음이 찌집어지고 얼마나 정말 사실 상처가 되고 아프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누군가 나를 몰아내려고 할 때 누군가 나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바울이 겪었던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원앙으로 쌓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마음의 감옥에 나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서 정말 자유롭지 못한 영혼으로 자꾸 내몰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멸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그것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고 오히려 위로해라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가르쳐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상처를 베어내는 진리의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까지 베어낼 수 있고 도려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10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를 이렇게 찬양했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영호하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되고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봤습니다. 짧게 모임을 봤는데 어떤 모임이냐면요. 경건 생활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경건하지 않았었는지 몰라도요. 교회적으로 경건 생활 체크리스트를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경건 생활 체크리스트를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적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 체크리스트 항목 중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어떤 항목이 있냐면 다른 사람과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좀 생각을 해봤다 그러면서 나눠주셨는데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 생활 리스트,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 그 생각 같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운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자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의 그 상처받은 부위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바로 그 상황과 그 사람 그 상황에 정말 뭔가 바르는 약처럼 잘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도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내가 갓뿌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으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로 내가 수커를 그 머리에 쌓아 놓고 악에 대해 질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하라. 제가 조금과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부탁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다 들어오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주인 백성들 그들에게 당신의 살을 찢어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마른 자들에게 당신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마서 12장 이 말씀처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것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모든 상처와 아픔을 도려냅니다. 그것을 배워냅니다. 여러분 마개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되갚아주고 복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이 편현되고 왜곡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정말 내가 꿈조차 꾸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내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개는 우리가 그래서 혼자 속으로 내 내면에서 흐느끼는 것 그런 상태인데 그것 이상을 또 우리에게 원해 어떤 것을 원합니까?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침이 오르는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도록 그 눈물이 고여서 썩어가도록 우리를 하여금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악성 종양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굳어지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도려내는 배워내는 나의 아픔과 상처를 배워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내가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에 나는 이 마귀의 속상 마귀의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림도독서 아까 2장 말씀 읽었는데 마지막 11절을 우리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개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사탄의 계책에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몸을 들고서 우리의 상처를 베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용서를 통해서 상처를 싸매시는 예수님의 흥해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은 영적 전쟁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옳으냐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옳으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내몰을 하고 속삭이 그 마귀의 속삭이 마귀의 거짓 그것에 우리는 무엇을 들고 어떤 무기를 들고 대항해야 하는 것 다른 것 안된다는 것 다른 무기 안된다는 것 진리가 진리되어야 바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면 과연 무엇입니까 진리가 진리되어야 하나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가 성령의 역을 들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항해야 하나 그것에 맞서야 하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검으로 우리 육중의 육체 욕망에 그 심장구를 찌르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도려내어지는 은혜가 이만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바울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전심각 주로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이 성령의 검을 들고 나의 육신의 욕망을 이 성령의 검으로 찌를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상처와 아픔을 견뎌내지 못한 계속해서 그 상처와 아픔을 건드리는 거짓의 그 사단의 속삭임에 계속해서 마음을 일압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해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성령의 검을 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시 한번 깨달게 됩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길 원하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에서 범인하길 원하시고 자유롭게 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운석이 성령의 롬을 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있구나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부끄리고 일어설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시간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성령의 허버로 찌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단절한 마음을 기도하길 원하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할 때 이 쥐어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하납니다. 쥐어 쥐어 쥐어